이준석 개혁진당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불성립됐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현장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탄핵의 엄중한 짐을 나눠들기를 거부하고 결국엔 유승민한테 뒤집어 씌워서 배신자당으로 만들어놓고 그거 책임 안 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의 짐이라는 거 나누어들면 들 수 있습니다. 부겨되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그때 탄핵 트라우마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탄핵 트라우마의 약간 허구성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한 걸로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때 어떤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게 꼭 국민의힌만 경험해봤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지금 추미애 대표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하면서 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대 상황에 맞게 했던 판단에 대해서 그 뒤에 본인이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결국에는 유승민한테 온팡지게 집어 씌웠거든요. 유승민 전 대표 의원?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60명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지민 양 이렇게 넘겨 씌우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 비겁한 모습이 문제인 거지 저는 탄핵 자체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도 없고 그리고 그전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 이상으로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거였는데 그거 비겁했던 거죠. 보수가.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 하면서 태극기부대도 해보고 했지만 그런다고 되던가요 그게? 탄핵을 부정하고 간다 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겸허하게 반성적 태도를 가졌던 소위 바른정당계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 행보하면서 오히려 빛을 받죠. 이름하야 예를 들어서 권성동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출마한다고 그때 탄핵할 때 소추위원장이었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 거기에 주호영 대표도 원내대표만 두 번 역임하고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고 저도 탄핵 찬성파였는데 당대표도 하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그 당시에 단체장이었지만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보태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조는 탄핵의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실제 본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보수 진영 절단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 만들고 당대표 만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탄핵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저 그냥 기득권이 따라오는 후배들한테 니네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그런 경험이지 잠깐 힘들었을 수는 있겠죠.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그들이 그런데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스트레스에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가스라이팅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더 크지 지금 보수 트라우마 탄핵 트라우마라는 얘기할 게 아니다. 본인들 의원 잘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트라우마입니까. 그렇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당시에 탄핵에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심지어 나경원 대표도 사실 탄핵 찬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분은 자유한국당 남아가지고 또 원내배표하고 그랬잖아요. 탄핵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태극기부 타던 사람들이 많이 망했죠.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렇군요. 어쨌든 보수 진영이 오히려 온전하게 보존이 되려면 지금 거의 정당 해체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온전히 보존이 되려면 오히려 결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를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꾸준히 주장했지만 저거 유튜브보다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군대를 동원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첫날 만나자마자 아크로비스타에서 인천지검에 있을 때 선관위를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거는 좀 중증 부정선거론자 정도지. 그렇다고 모든 중증 부정선거론자가 무장봉기를 꿈꾸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꼭 계엄을 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사람마다 꽂히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유시민 씨도 보면 달착륙을 안 믿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달착륙을 안 민다고 해서 미국을 공격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를 병력으로 들이친다? 이거는 상상의 범죄를 넘어서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체포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체포결의안도 지금 통과가 됐고 그리고 상설특검안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 통과가 된 거죠?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처리는 안 됐습니다. 처리는 안 됐나요? 지난 번에 표결 실패하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은 그리고 예산안까지 지금? 네.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은 다 지금 찬성으로? 예산은 그런데 저희가 민주당이랑 입장이 좀 다르고요. 나머지 사안은 범야권 공조는 굳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범야권 야육당이 192석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8석 8명의 이탈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하고 김혜지 의원은 지금 찬성을 하는 것 같고 오늘 김상욱 의원이 지난번에는 표결을 했지만 나는 반대였다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제 찬성 쪽으로 지금 돌아선 것 같은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탄핵에 가결될 만한 의원들을 확보했다? 그 정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워낙 이제 전에 국민의힘 대표도 하시고 워낙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192가 범야권이고 거기에 더해서 한 6명 정도는 확인했다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특권 표결은 들어와서 했으니까 198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맞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오늘 어제 사이에 제가 측정한 바로는 10 아니면 11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8명만 찬성을 던지면 되는데 10에서 11. 그리고 이게 그럼 원내 지도부가 지금 국민의힘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과연 지난번처럼 표결 안 하기 전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일 투표다 그러면 아마 저는 한 최소 9개 10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국민의힘에 보면 바로미터같이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슬슬 인터넷에 자기 글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표결을 하겠다 이런 거를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뉴스가 나온 걸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지역사무실 앞에서는 시위와 그리고 계란투척과 이런 게 있는데 좀 여러 납박을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슨 적극적인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윤상현 의원에게 물어봤다가 윤상현 의원이 그걸 얘기치 않게 공개하면서 그리고 마침 또 본인이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 조언 듣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때문에 이제 스치기만 해도 이제 아주 격렬한 이제 대중의 저항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인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겠죠. 사실 김재섭 의원이 뭘 능동적으로 기자회견한 것도 아니고 결국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노출이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역구가 도봉구고 거기가 민주당 또 우세 지역이다고 하다 보니까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 수백 명 이상의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많으면 천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지지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좀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김근태와 인재근의 도시 아닙니까? 도봉갑이라는 곳이. 김근태 의장님과 인재근 의원이 거의 도합 6, 7선 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에도 강하지 않을까. 요즘 보면 우원식 의장님도 가끔가다 김근태 의장님이 선물했던 넥타이 매고 오시고 오더라고요. 옥색으로 돼 있는 거. 그 정도로 이제 노원 도봉은 그런 게 센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너무 어수선해서 개혁신당 얘기도 물어봤는데 좀 뒤에 여쭤보고 국민의힘을 물어볼게요. 저희는 요즘 당원 많이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런가요? 아직까지 당원 가입을 안 하신 분이 있다. 개혁신당 지지자 중에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조금 뒤에 하고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지금 원내대표 추경 원내대표가 나는 재신인 받았지만 못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우 의원하고 두 분이 지금 후보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저게 독이 든 성배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거는 성배도 아니에요. 독이 든 그냥 깨진 유리장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두 분이 경쟁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추대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권위로 이걸 수습할 수 있나 없다 봅니다. 없나요? 다만 눈치게임에서 보면 추경호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누가 먼저 사실 내려놓고 도망가느냐의 그런 눈치게임이었는데 추경호 대표가 또 빨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게 지금 친윤들 중에서 원내대표를 차질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동훈 대표 지도체제를 붕괴를 하고 이게 약간 이준석 대표에서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지금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는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쫓아내고 그래서 지금의 차기 뽑히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면서 당을 완전히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해보겠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거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리된 거예요? 사실상 거리된 거나 마찬가지죠.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본인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좀 없잖아요. 친한계가 있잖아요. 친한계. 친한계라는데 친한계에 좌장격 역할을 한다는 인물이 대놓고 되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부인하지만은. 장동혁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지 몰라도 지금 통제가 된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걸 1호 2호라고 말하기도 좀 우습긴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쫓겨난 당대표 1호 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피해자 모임의 수계입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피해자 모임의 수계신가요? 윤석열 피해자 모임의 수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이준석 의원께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한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조언을 한다면은 좀 어떤 거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그 계엄의 밤 그때 바로 사퇴하고 나왔어야 된다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왜냐하면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자꾸 뭘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이상 이걸 수습할 방법은 전무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탄핵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낸 다음에 안 받아들여지면은 난 직을 내려놓겠다. 이게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제어하려고 초장부터 제가 항상 나 그만둔다.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갔는지는 저 사람은 다른 게 안 먹혀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만둘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교정이 안 되면은. 왜냐하면 하나만 하거든요. 아니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도 도와봤지만은 맨날 10시 11시 어슬렁어서 늦게 나타나고 보통 일반적인 후보면 6시부터 일정이 빠박해야 되는데 그리고 밤에 일찍 뭐 오후 5시였을 때는 술 먹으러 들어가고 아 그랬나요? 이게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표라는 사람은 호남표도 받아보겠다.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있고. 자기 선건데 자기는 맨날 술 먹고 남욕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돌아버리죠.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정시키기 해가지고 나 때려친다. 당신 그게 싫으면은 가서 아침에 지하철 인사해라 부터 하는 거잖아요. 죽도록 하기 싫었겠죠. 그런데 어쩝니까. 그 선거라는 거는 수백만 명이 운명을 달린 건데. 비단주머니가 그때 이제 나온 거였죠? 비단주머니 이거는 기초적인 훈육이죠. 이거는. 무슨 선거 대선 당한 사람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가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본인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교정할 수 있거나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모습은 본인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직을 던지고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이런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와는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본인의 질서 있는 퇴진이나 고민하러 가세요. 본인의 질서 있는 퇴진이요? 본인의 질서보다 본인의 36개를 빨리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냥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이제 토요일 돼가지고 늦춰질 수도 있지만 또다시 표결한다 보세요. 자 탄핵이 된다. 그런다 한들 지금 법략권에서 한동훈 대표님 덕분에 탄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탄핵이 안 된다? 또 이제 화투게임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투고 욕먹고 가는 거죠. 탄핵이 될 경우에는 지도부가 총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탄핵 땐 무조건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왜 버티는지를 저는 이해 안 가는 정치적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사람은 항상 인간은 똑같은 질을 반복한다라는 말처럼 지금 머릿속에는 얼마 전까지 내가 한 20% 때 나오던 대권주자인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 내가 대권주자로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미련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가 앞에 있으면 얘기해 주고 싶은 게요. 그 귀하가 간다는 그 자리라는 거.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한번 찍어봤던 자리고 김무성 대표도 한번 찍어봤던 자리고 20몇 프로 하는 보수당 대표가 하는 대선주자 1위 자리는 그거는 약간 유정회 같이 그냥 그 당대표 하면 따라 붙는 거예요. 언젠가는 황교안의 지지율이었고 언젠가는 김무성의 지지율이었고 그냥 그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지금 미련을 가져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본인이 열화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TF 짓서 있는 퇴진에서는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 3월 퇴진 5월 대선 뭐 이런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런 건 다 쓰잘떼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식 정치라는 게 제가 그냥 규정 짓자면 자기 물건이 아닌 걸 자꾸 팔아요. 자기 물건이 아닌 걸 판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봉익임선달식 정치인데 아니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대행한다고 한동훈 총리 모시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걸 하는지 봉익임선달이죠. 본인이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에 계속 양위받아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거 헌법 위반이죠. 본인 법률가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말고도 지금 보면 무슨 퇴진 절차를 당해서 이렇게 한다? 아니 이미 민심은 떠났고 지금 물러나라라고 민심은 정했는데 누가 그거를 국민들한테 내 말 들으라고 한다는 겁니까? 본인의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자꾸 그렇게 자기 거 아닌 거 팔아먹고 진짜 꽁짜주하고 그러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개인에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하나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지난번처럼 투표를 안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투표를 다 하되 당론으로 반대하는 걸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투표를 안 하는 방식을 처음 시도할 텐데요. 만약에 권성동 대표가 된다면요. 실패할 겁니다. 실패예요? 네. 지금 국힘의원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죠. 이게 원래 술자리에서 이렇게 게임할 때 보면 한 명씩 일어나서 1, 2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8 간 다음에 그부터 9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치게임 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 한 명씩 일어나서 이번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님까지는 했으니까 1, 2, 3 되고 누가 4이라고 5 하면 하나씩 달려나갈 겁니다. 아, 그런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나이가 좀 있고 연식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술자리 게임의 생리 같은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술자리 게임하면 요즘 아파트가 대유행. 그런 거 한 명씩 일어나서 이제 구호하는 사람부터 이제 걸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려면 차라리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뒤에는 의미가 또... 의총장이 아마 그 눈치게임이 될 거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공범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이걸 누구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물론 이거는 법에서 앞으로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할 거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를테면은 헌하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도 공범이다라는 건데 이게 정치적 레토릭인지 수사인지 아니면은 실제 그렇게 좀 당에서는 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원래 그 디바이드 앤 컨커 갈라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봉익임선다리는 뭐나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걸 제지해야 되는 게 있지만은 한덕수 총리님은 지금 저도 방금 뵙고 왔지만은 그렇게 능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갈라야 되는 게 나중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다룰 때 훌륭한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국무회의 배석자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국무회의 배석자들이 어떤 증언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는 한덕수 총리님은 평생 공무원 살아오신 분이고 이분을 너무 올가맬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분이 솔직히 이분이 내란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분은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방조인데 방조라는 걸 너무 세게 잡기 시작하는 순간 증언해 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이 이걸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병주 의원님이 군 관계자들이 하나씩 한 명씩 인터뷰하고 계시죠. 인터뷰해 가신데 김병주 의원이 진짜 노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김병주 의원님이 자, 바르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거야. 뭐 이런 컨셉으로 잘 유도하고 계신데. 게다가 본인이 사성 장군 출신이니까 다 알던 후배들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설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김병주 의원님이 그 제시한 거에 맞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성들이나 간부들도 신뢰를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접근은 이게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내란죄를 적용한다는 거는 아무리 현행범에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건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증언자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논쟁이 있는데 또 하나가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거 화두를 먼저 던진 셈인데 원래 위원정당 심판 같은 경우에는 정당 해산 심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부 측에서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정권교체는 제 생각에는 기정사실화고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위원정당 심판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의 내란죄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거 옹호하러 들어가는 순간 위원정당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2013, 2014년에도 보면 통진당 해산할 때 보면 지금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 어디 강연하면서 가서 그때 보스톤 폭탄태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압력밥솥으로 폭탄 만들어서 하는 얘기 이런 거 했는데 그게 내란을 모의했다 그래가지고 통진당이 KT를 점령하고 이런 얘기들도 하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듣자 보면 그냥 망상이거든요. 망상인데 하여튼간 그게 이제 처벌까지 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망상이죠. 그런데 어쩐지 이 사람은 단순히 압력밥솥으로 폭탄 이런 게 아니라 군과 경을 동원했잖아요. 이거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 이석기 의원의 통진당에서의 위치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대표나 이런 분들의 국민의힘 내에서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럼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때 만들어놓은 논리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런데 위원정당을 하려면 결국은 해산을 하려면 이게 대통령이 정부가 주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되면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들이 그 나중에 얼마 뒤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 모든 증거를 적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꾸준히 표결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위원정당 회사는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제일 말씀하신 거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크게 개혁신당의 색채가 어쨌든 개혁보수 성격도 좀 강하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 간의 해계보니 싸움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얘기를 하면 다음에 저기 해산되면 경쟁자가 없으니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산은 대선 끝나고 오히려 할 거니까요. 그거는 한참 뒤에 일이고 제가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거는 저기 지금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하루 이상의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표결을 막을까 이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표결 막음으로써 몇 년 뒤 아니면 몇 달 뒤에 위원정당 심판의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안타까워서 경고 겸 조언을 좀 하고 있는 것도 되는 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제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를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아까 전에 분위기 좋다고 하셨는데 요즘 개혁신당 당원들도 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개혁신당의 주력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유권자층인데 사실 젊은 유권자층은 제가 85년생인데 80년 5.18도 87년 민주화도 사실 교과서 속에 이겼다 이렇게 보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교보제가 스스로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독재자의 말로를 스스로 보여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젊은 세대에게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태다.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정치적 성향이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아니면 이런 기회의 평등 이런 쪽에 가까이 있는 젊은 세대는 개혁신당이 눈을 돌리는 상황이 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외교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최근에 미국도 다녀오고 여러모로 국회의장 모시고 저게 g20이었나요? 거기도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오늘 미국에서 입장 나온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상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다. 그래서 한동훈, 한덕수 이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한동훈이라는 지금 봉익임선달 정치인이 지금 해놓은 걸 보고 야 이거 한국의 혼란이 올해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정간섭이죠 사실상. 그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절박함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이런 공조체제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바라는 바가 있을 텐데 이거 급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면해가면서 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위기감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또 갑자기 뜬금포로 봉익임선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섭정이다 이러면서 나타나니까 황당한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